거기서 바로 미션을 진행할 거니까. 잠깐만요. 미션 정말. 너 형 진짜 멋지 않은데. 야 너 여기. 마카오타워에 그게 있대요. 근데 마카오타워 번지점프가 세계에서 제일 높아요. 그거 하려면은. 각서 쓰고 그다음에 그. 무슨 각서? 죽어도. 어. 그리고 그다음에 그거 준대요. 검은색 티를 입고. 왜 왜. 중국에서 검은색이 죽은 거잖아요. 야 이거. 야 너. 야 무슨 말이야. 야 너 무슨 말이야. 근데. 근데 저번에 들은 거 말씀드린 거. 아 그래서 오늘 풀라고. 아니야 아니야. 야 들은 거. 저기 검은색은 뭐야. 너 지금 궁금해 있는 이야기야. 진짜로 어제 죽었어요. 어 이거 뭐야. 어우 야. 아 이거한테. 아 이게 뭐야. 미쳤나 봐 진짜로. 아 정신 차례요. 정신 차례요. 왜 이래요. 아. 여기 여기 여기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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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수가 지금 동남아 왕자. 아시아 프린스로 지금 떠오르고 있어. 방수가 아시아 프린스야. 아 귀여운 소년들. 아 마카오토어. 자 우리 이제부터 시작입니다. 네 근데 저는 선수 쪽 너무 높다 그래가지고. 지원 너랑 동구한테. 8일. 81년생. 어 81년생. 난 알고 있어. 나 이제 편하게. 편하게. 오케이. 동구가? 아이 창피하네. 아 진짜 창피하다. 우리 우승도 하고. 우리 마카오에서 좋은 추억 가지고 가자. 런닝맨 마카오 여기는. 아 예. 우리 우승도 하고. 우리 우승도 하고. 아 예. 이거 뭐야. 이거 뭐 이렇게 많은데 들으실까 진짜. 야. 아 예. 아 예. 아 예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어 이거 뭐야. 어휴 이거 안 돼. 이거 어떻게 말이 안 돼. 이거 어떻게. 뭐라고 올라갈까. 이거 아니야. 하나 더 어서 올라갈래. 이거 아니야. 이거 어떻게 올라가. 형 뭐야. 형. 아니야 아니야. 야 보지도 마. 저기야. 너는 봐. 던쳐 봐. 던쳐 봐. 마이 손 안 돼. 야 이 짐은 왜 이런 거야. 우리 엘리베이터에 타는 거야. 나도 써봐. 손 안 해 줬어. 너 뛸 거야. 아니야 아니야. 왜 손 안 했다고. 아니야 아니야. 지금 귀 먹먹으신 거 알아요. 형 진짜 형 아니죠. 당연히 아니지. 아니 무슨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. 왜 이거 왜 차고 계세요 선생님. 오세요. 같이 가시면 돼요. 네. 띨둥. 아홉. 다음 매니저 하나씩 골라 도전하나 붙어있는 글자를 이거라. 1만 원. 2명인 팀도 예외 없으세요? 다음 매니저요? 아 그러시면 뭡니까? 굉장히 간단한 단어 맞추래요? 네.